안녕하십니까 윌리안 교수님의 3d 프린팅 유튜브 강좌입니다 이런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날 뵙게 되서 너무 반갑습니다 의료용 임플란트를 메탈 3d 프린트로 찍은 사례가 됩니다 한국적층제조사용자협회에서 제작했고 각각 임플란트 뼈뿐만 아니라 부품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술하고 교육 그리고 컨설팅 장비 구입까지 저희협회에서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강의 내용은 제4차 산업혁명과 메탈 3d 프린팅의 미래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어디티브 매니팩처링은 3d 프린팅 이란 말의 산업적인 용어입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드리면 한 5년 더 전에 FDM 프린터를 국내에서 처음 개발했고요 처음은 아니고 이제 사각형으로 된 형태의 프린터를 개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샌드 프린터를 처음 개발했고요 그런 다음에 그 회사에 들어가서 산업용 메탈 3d 프린터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가지 프린터에 대한 개발 경험이 있고 거기에 따른 공정 등 많은 부분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적층제조사용자협회 협회장과 이나대학교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한국적층제조사용자협회는 영어 이름은 KAM유지입니다 코리안 어디티브 매니팩처링 유저그룹 어디티브는 3d 프린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국적층제조사용자협회입니다 어디티브 매니팩처링은 3d 프린터이고 유저그룹은 사용자협회를 의미합니다 현재 미래창조부의 허가를 받은 단체이고 현재 회원수는 15,437명 정도 됩니다 장비는 3d 시스템즈의 메탈 3d 프린터 100mm짜리와 윈포시스라는 회사의 250mm 장비를 협력업체와 같이 사용해서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메탈 3d 프린팅 시장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d 프린팅 시장은 2017년에 약 8억불 한국돈으로 한 9조 정도 시장이 됩니다 구조면 별로 큰 시장이 아닌데 성장률이 약 31% 정도 됩니다 그중에 메탈 프린터는 2017년에 1768대가 팔렸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983대에 비해서 약 80% 이상 성장이 된게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AM이라고 하면 3d 프린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3d 프린팅 시장의 성장률과 시장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에 297백만불인데 한국돈으로 하면 약 1,000원 기준으로 하면 한 3천억 정도 시장입니다 2018년에 한 3660억 정도 된다고 하고 시장 성장률은 22.9%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세계 3d 프린팅 대한민국의 시장 성장률은 2016년 기준으로 해서 3.4%인데 2017년에 약 1.4% 정도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전세계 시장은 커가는데 한국의 시장의 성장률은 되게 낮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3d 프린팅 시장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 시장도 작은데 3d 프린팅을 하는지 보면은 전세계의 글로벌 매니팩트링 마켓 생산 전체 시장은 한 12 트릴리언 정도 됩니다 트릴리언이라 그러면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 저희가 조 단위까지는 계산이 됐는데 트릴리언은 그보다 세 자리가 더 높은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로벌 매니팩트링 마켓 전체 생산 시장은 깎아내는 CNC 같은 기존 방식의 시장하고 붙여서 만드는 3d 프린팅 같은 시장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근 HP의 데이터이고 2014년에 데이터를 보면은 전체 시장 규모는 한 10조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그 산업용 3d 프린팅 시장이 0.02% 2.2조 원 정도 됐었는데 1%만 된다고 해도 100조의 시장입니다 100조의 시장이라는 것은 아예 새로운 개념의 시장이 모든 전세계 소비자한테 알려졌을 때 한 10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100조 정도 시장 정도가 커갈 거라는 것은 기본적인 예측이고요 그리고 여러 예측에 의하면은 AM 마켓이 한 전세계 생산 시장이 1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 1500조에서 2000조 시장인데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마켓이 15개에서 20개 정도까지 생성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 100조 정도 되면 반도체 시장은 100조가 조금 넘는데 웬만한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지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HP나 G나 지멘스 같은 대기업이 실제 이런 시장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장은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보겠습니다 메탈 어디티브 메뉴 백처링 로드맵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멘탈 3D 프린팅이 어떻게 변할 건지 그래서 세 단계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현재 상황하고 두 번째는 가까운 미래, 먼미네 세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가까운 현재 상황은 MAM 1.0으로 해서 에어로스페이스하고 의료용 항공과 우주 부분에 대량 생산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까운 미래에 중공업하고 자동차 쪽에 대량 생산이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먼 미래의 경우에 이제 작은 회사하고 후진구까지 CNC 장비처럼 전부 침투에 들어갈 거라고 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3D 프린팅이라는 산업은 전 세계 없습니다 근데 실제 CNC처럼 기계 공업이나 생산이나 이런 곳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고 보면 산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주 목적은 주력 산업의 고도화인데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는 항공 산업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인도 같이 항공 산업이 발전한 나라에서는 지금 3D 프린팅이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의뢰학 쪽도 각광을 봤는데 우리나라는 그 항공 산업이 없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 의료용 파트에 이제 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 뭘 의미하냐면 이런 항공 산업을 갖고 있는 산업의 주력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기술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력 산업은 사실 중공업하고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중공업과 자동차가 대량 생산되는 시점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3D 프린팅이 크게 발전하는 시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공업 중심하고 자동차에서 도입이 되려는 시기고 곧 크게 발전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 장비나 상황은 항공용으로 서구에서 개발된 겁니다 그래서 국내용으로 국산 장비에 국산 소재가 되면 제일 좋고요 사실은 장비는 아직 그 개발이 완성이 됐다고 하긴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산업에 적응이 안 된 상태라서 그래서 외산 장비에 국산 소재로 한 다음에 국산 장비에 국산 소재로 갈 것으로 보고 그럴 경우 단가가 이제 중공업하고 자동차에 맞기 때문에 현저하게 발전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큰 3D 프린팅 발전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 이후에는 CNC 산업처럼 이제 한 30, 40년 된다면 고도화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도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